정확한 수치 데이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임상 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기미, 잡티, 붉은기 감소가 무려 95% 피부색 맑아진 만족도는 100% 이 정도면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?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질감, 겉보 속촉이라고 하죠? 특히 바쁜 학업으로 자기관리가 힘든 10, 20 학생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요? 예민, 민감, 여드름 피부 고민은 어니언, 뉴페어, 겔크림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